3대형 가자 그냥 편하게 야 마지막 가면 무조건 짓다 제발 아아 진짜 제발 저기도 저거 안쓰는게 맞지 우리도 누나리형 쓰잖아 제가 어제 홍구를 실제로 봤어요 여러분들 아 끔찍하더라구요 저 머리로 문 열어주는데 지금 아예 그거 내정지 온거 같은데 나 이거 알아 이거 무슨 느낌인지 알아 지금 완전 공험된거 같은데 백지짝 아아어로맞게 우리 이 이긴다 어? 이긴다고? 이거 이긴다고? 잠깐만 이겼는데? 잠깐만 이거 이긴다고? 반맞값이 2천이야 반맞값이 2천이야 2천 맞아 개새기야 진짜로 conc.2 미정준 가스 몇 있어. 미정준 앞에 가스 몇 있냐고 진짜. 아, 뭐하냐고! 아, 졌다. 아, 졌다. 야, 성현아. 와, 기억이다. 성현아 너 경기력이 진짜 왜 그래? 너 왜, 왜 이렇게 본 걸... 진짜 손이 안 움직였어요 형. 너 손이 안 움직이는 거 같더라. 그게 보여, 그게. 야, 얼른 이기고 시세히 도발해가지고 해체시키거나 한번 재밌게 하자. 아, 얼른 이기고. 우선 본 게임 이기고, 동 게임 이기고, 윤환이 형이 김정우 도발해. 너 나오라고. 다시 슬픔 고행할수록 한번 해. 그럼 빨대 딱 꽂아보자. 쩍쩍. 아, 좋다. 빡센 거 아니야? 왜 안 나간다고 했다고? 왜 새끼는 왜 안 나간다고 한 거냐면 지금 서승 대리님 총인을 받는다고 해요. 하하하하하하 하빈이 맞나가는 거 아니야? 설마? 윤환이 형! 형, 어차피 나가도 떨어지는데 서수기를 이 형님한테 잘 보이시죠? 사장님.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열심히들 해. 바비는 받아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절대 가면 안 되는 세트긴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위탈 가면 끝나지. 엠진은 왜 이렇게 실력이 많이 늘었어? 하하하하 하하 으하 아, 지호가 어제를 이기던가, 이 개 같은 놈아. 어제를 이겼어야지. 흐흐흐흫nya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참깨 야 6시간 오자 아 6시 오네 전면가 아가리 생각해 간다! 고어! 전면가! 전면가 가리나! 1호 판단을 내린다고! 이겼어! 엘리라는 거 아나? 엘리랑 아나? 엘리랑 아나? 엘리! 야! 야! 흔절 중이라고 하하하하 큰절 유난히 형한테 해야되는거 아냐? 어 유난히 제대로 알려주긴 했다 근데 센세! 오! 왜 이렇게 잘해요? 이겼어요! 아이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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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서야 스타를 깨우친거야 아이가린 센꺼기니? 자 아이 간소를 하지마 생각이 안 맞네 아하하 이거 오! 형 들어왔거야? 이거 큰일 날네 아 자만하긴 했어 어어 현재야 너 선에서 끊어야된다 안그러면 안돼 상상만해도 끔찍하다 아우 아가 강신 무슨 자격으로 여길 들어와 나가서 시청자들한테 운명을 온몸으로 받아 혼자서 뒷구로 넘게 생각하지마 안피셜 김윤중이라는 애의 한계다 이런 배부런 마인드? 아아 한팀이 어떤 특정 중인 것 같냐 왜이렇게 수술 안했어 오늘 연기를 많이 부르긴 했어 정리력에서 보이더라 아아 이러면 새로 트윗 쳐 봤는데 아아 야 생더블을 왜해 병세상대로 무슨 생더블이야 조병세대 무조건 정성인데 이 개새끼 아 변덩이 생겼네 아 변덩이 생겼네 아 변덩이 생겼네 멀티만 해 야 이거 5세트 가면 큰일납니다 안 돼 이거 치면 안 돼 현재야 제발 아아 태기님 다시 키신 것 같은데 어 키셨다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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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태기 형님 됐어요 나한테 나는 되고 있어 지금 태기 형 방 태기 형 방 커지고 있어 난 나오고 있어 진짜 방울물 방울물 상황이 너무 어려워 난 되고 있어 내 방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설치야 하하하하 부라가 병사대 진짜야 진짜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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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돼 돼요 여러분들 아 지지 이겼다 지지 나왔어 어 아 지금 아프리카 지지 나왔어 뭐야 빌드 선택이 좀 말이 안 되긴 하더라 어 경세 형한테 생더블을 한다고 아니 큰일 내가 검사 받으랬지 시강세가 벌드가 왜 안개 야 왜 경세한테 생더블을 하냐 무프로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 아 무발만 그러니까 생돌을 왜 해 주열이한테 생돌하는 거랑 똑같애 그거는 어 만약에 번외가 아니라 진짜 에이스 결정 좀 갔으면은 어? 끔찍했지 유난이 형 가자! 아이씨! 대단해~! 디스코드 바로 들어오라 그래 하하하하 와아아아 여기서 보는 게 있느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짝통이야 하하하핳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